풀무원이 지난해부터 준비한 미국 두부공장 증서를 내년으로 연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격적인 투자로 재무부담이 커지자 먼저 해외사업 흑자부터 내자는 쪽으로 전략을 선회했습니다. 김예원 기자입니다. 지난 1991년 미국에 진출한 풀무원은 현지에서 4개의 생산공장을 운영 중입니다. 그간 풀무원은 수출 대신 현지 생산기지를 구축해 유통망을 넓히고 불필요한 물류비를 줄이는 외형 성장에 집중해 왔습니다. 최근 미국 캘리포니아 플러튼 공장과 길로이 공장, 일본 교다 공장 등 생산라인을 공격적으로 확충했습니다. 당초 미국 동부에 위치한 아이어 두부공장도 수백억 원을 투자해 증설할 계획이었는데 내년으로 미룬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국 두부 매출이 올 1분기 최대치를 기록하기도 하는 등 현지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는데도 증설을 연기한 겁니다. 투자보단 내실에 집중해 풀무원의 아픈 손가락으로 꼽히던 해외사업 흑자 전환을 우선 달성하겠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해외 매출의 65%를 차지하고 있는 풀무원의 미국 법인은 2013년부터 누적 2,657억 원의 순손실을 기록했습니다. 외형 성장 중심의 전략으로 풀무원의 재무 부담이 커진 것도 부담입니다. 풀무원의 총 차익금 규모는 지난해 말 기준 1조 원대까지 늘었고 부채비율도 300%까지 치솟았습니다. 미국을 어떻게 터널아운드 시켜낼 거냐 주요한 우선순위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동안 많은 투자를 했고 생산 설비도 갖췄고 그것들이 올해에 활성화되고 실적으로 나타나지 않겠냐. 수백억 원대 증설 계획이 연기되면서 올해 33년 만에 해외사업 처 특자 전환 기대감은 더욱 커졌습니다. 지난해 11월 증설한 미국 생면 공장을 통해 현지 수요에 빠르게 대응하며 1분기 미국 법인 매출은 15% 상승했습니다. 일본, 중국 법인도 판가 인상 등 수익성 개선을 이뤄 1분기 해외사업 전체 영업 손실은 8억 원으로 전년보다 대폭 개선됐습니다. 한국경제TV 김여연입니다. 한국경제TV